3선을 노리는 현직 군수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임실군수 선거. 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한환수 후보는 35.3%, 현직 군수인 무소속 신민 후보는 22.3%, 민주당 한병락 후보가 18.4%를 기록했습니다. 한환수 후보는 2위인 신민 후보를 13%포인트 앞질러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보였습니다.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주 타 언론사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한환수 후보는 소폭 하락한 반면 신민 후보와 한병락 후보는 약간 상승했습니다. 이어서 민주당 정인준 후보는 7.7%, 민주당 김진명 후보는 5.2%, 무소속 박기봉 후보는 2.4%, 민주당 신대용 후보는 1.2%를 차지했습니다.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한환수 후보가 42.4%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고 한병락 후보는 22.4%, 정인준 후보는 11.3%를 기록했습니다.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선호도가 82.3%로 나타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반복됐습니다.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.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.